다음은 저희가 새로운 앨범에 수록되는 곡일이지만 기존에 한 몇 번 정도 했던 곡이죠 그대가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라는 곡인데 아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저희 공연에 몇 번 시청인들이 있을 거에요 아끼린 부분도 라고 해요 아직도 오시면 많은 분들께서 가야금이라고 하는 게 헷갈려가지고 저 악기랑 아쟁이라는 악기랑 헷갈려가지고 이 악기는 어묵을 보라고 아까 저 멤버가 저 여자분들을 막 놀라고 때리잖아요 술 때라는 걸 막 때리는 악기예요 가야금을 손으로 하나 함께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직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가야금 하시면 언니 짱 예쁘다고 검은과는 언니가 예쁜 거예요 아 그리고 검은과는 언니도 좀 예쁘다고 좀 해주세요 아 그리고 검은과는 언니가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 네 다음 곡 그대가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이 날을 연주하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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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